부산 바다를 보며 살다 청도 오지의 산골로 귀농한 화가가 있습니다. 천천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림을 대하는 감성은 더욱 충만해졌다고 하는데요. 청도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는 부산 화가의 청도살이를 전해드립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그림을 그리던 이경미 화가. 4년 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청도 오지 마을로 귀농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고 품질 좋은 청도 팥과 인연이 닿으면서 귀농귀촌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바다를 보며 생활했던 경험에 오지 산골의 삶을 더하니 화가로서의 감성은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수제 단팥죽과 통단팥 등 가공식품을 제조 유통하면서 청도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쁘다, 물소리가 좋네, 새소리가 들린다 이걸 느끼고 사는데 도시에서는 바로 뒤에 산이 있어도 그걸 못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귀농의 매력이고 제가 만약에 품목이 다양해지면 분명히 들어간 농산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농가들의 농산물을 제가 수매를 해서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청도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선배에게 배우는 청도통을 비롯해 귀농 첫걸음 설레밭, 귀농인과 지역 주민이 교류하는 융화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수립해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